스티치즈 알러트 이게 무슨 소란이야? 스티치즈 알러트 스티치즈 알러트 민병대원들을 도와주고 싶은데 괜히 거들었다가 억을 먹으면 어떡해 그 눈숲을 가로지르는 긴 길을 따라서 이동하는 두덕이 얼라이언스 중에 얘한테 안 죽어본 사람 없음 그를 죽여야 할까? 아니, 그를 죽여야 할까? 법봉질이라도 해야겠다 얍! 저도 도움대요! 저는 힐을 하겠습니다 어디요? 저는 저주를 내리겠어요 저도 도울 게 없을까요? 나만 호놈해요, 코코다이 다크샤이어 민병대원들을 돕는 꼬꼬마 저렛들의 합동작전 두덕이로부터 다크샤이어를 지켜냈습니다 부대장 붉은 송구니를 잡기 위해 일갈라의 탑 근처에 와있습니다 깜지사모가 죽은 곳 어? 양쪽 풀렸어 양쪽 풀렸어 아니야 아니야 생각만 해도 소름돋아요 자, 자 하코에서 아직 한 번도 안 해본 일 부대장 붉은 송구니 요깄다 해골 표시하고 다음부터 하겠습니다 꿀떡꿀떡 흠 주변 정리부터 할게요 요놈 슌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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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팡 처치했습니다 kill lieutenant pangora and return to magistrate Solomon in lake share with his paw beware he owns our company's 2X good luck 얘가 애드될 것 같아요 고구대 몰라 레비 깡패랬어 먼저 마나인 요놈 폴리몰 쫄부터 점사 슌팡 휘리릭 원 투 쫄부터 빨리 슌팡 어 아직 자기 처치했어요 저거 꼬대 공격 속도가 빨라진다는 물고기 간 오일 먹어 시전 속도와는 상관이 없다는 제보 감사합니다 난 내가 빨라진 줄 알았어 히히 제 피와 마나 반 정도 남았고요 남은 거 두 마리 전사 쫄 슌팡 아우 아파 코너 컷 아 물약 하나 빨자 안되겠다 어 양병 풀렸어 어떡하지 마나 슈트 마나보호막은 마법 데미지로 흡수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쩐지 아프더라 아 거의 다 됐어 붉은 송권이 오 됐어 됐어 오지 오지마라 오지마라 제발 오지마 해도 되지마 잠깐 지나갈게요 퀵 만들어주지 마쌤 마나는 충분한데 피가 이정도면 마법 데미지 받아낼 수 있을까 몰라 슘팡 슘팡 카운트 스펀 그 어렵다는 쾌를 내가 해냈네 개 뿌듯해 테라모에 제이나 프라우드 무어님께 보낸 사진이 실종됐어 단서를 찾아주시오 왕궁이 온 김에 스톰인드 구강에게 인사는 해야겠습니다 이 귀여운 꼬마 스톰인드 구강은 커서 우리 얼라병사들 다 죽어가네 하나로 뭉치자 얼라이언스를 위하여 꼬마녀석 잘 자랐군 그리고 옆에 이 여자는 오닉시아가 변장해서 정신 지배로 스톰인드를 쥐락펴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부디 훌륭하게 성장해서 얼라이언스를 위해 싸워주세요 그늘숲에서 실종된 사신에 대한 단서를 계속해서 찾고 있습니다 요 상자 안에 대피아즈단 일정표를 가져갑니다 구시가지에 다렐 스톰피스트와 얘기해보시면 단서가 있을지도 모르오 어 나 이 퀘스트 생각난다 예전에 했던 것 같습니다 뒤를 조심하라고? 이렇게 바로 시작한다고? 난 준비가 안됐어 일단 저만 가요 그대 아 랩스린 I get to understand all the dead bodies in the city 어떡해 양변 안돼 만나라고 시작시간이 안돼 만나보고 막 어 풀렸다 풀렸다 서가지 왜 다시 돌아오시는 거죠 네 한마리라면 할 수 있어요 꼼꼼 네 어? 이거 좋은 기회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가 리셋되기 전에 공격을 한다면? 한마리만 잡아도 되니까요 어디어디 여기있다 침착해요 오케이 이런 좋은 기회를 날릴 순 없어 슘팡 지상 최대의 공격 얍 탐할 시간 없어요 꼼꼼 똘들이 다시 리젠들 수 있다구요 이부게이션 앤 썬밴디징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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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붉은마루산맥 북동쪽 동굴에 갈겁니다 여기서 검은 바위 일족 용사들도 죽이고 마모된 도끼도 모으고 운이 좋다면 교신 중에 실종된 부상당한 키샨도 호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상자다 상자 야 야 야 야 아 애도 안되고 상자 먹는다 럭키 오 와우 꿀잼 빅4 1번 희귀정예를 만난다 2번 상자를 먹는다 3번 짬프를 한다 4번 바닥을 피한다 주변 정리 다 해놨습니다 간다 얼음화살 슝팡 인프 먼저 죽이고 저런 놈들은 다운초 스팸 쾅 얼려주고 양변 그런거 없어요 저 골앱이니까요 화염 상렬 튜리릭 팡 팡 두 마리 남았습니다 동상 벌렸고 거리 벌려주고 슝 팡 지우미 약 먹어 휘리릭 아퍼 황 얼려주고 허리 벌리고 슝팡 슝팡 도망가지마 도망가지마 친구 불려오면 안돼 성기사님 감사합니다 사슬 어깨 나왔다 동굴 조심 동굴 조심 동굴 조심 여기 다른 분들도 좀 계시고 제가 랩이 높으니까 한번 진행해 볼게요 동굴은 들어올 때마다 쫄리기 쫄렁 슝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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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밍이 안좋아서 뒤에 흑마법사까지 에드가 됐습니다 자 그래도 차근차근 먼저 용서 아이고 어 하나 양변하고 임프 마법뽕 오케이 용서마저 죽이고 아우 아파 얍 얍 됐다 이제 소환사 어 어 어 마나 없는데 어 어 어떻게 헤리리 에드가 될까봐 은신의 폭이 지금 너무 좁아요 No skills left The only thing I can do is drinking a potion Speaking of which selecting the appropriate size of potion is very important 마나가 참새 코딱지만큼 찼네 주어짜 영광지 주어짜 영광지 주어짜 영광지 My wand will save me 하금 마술봉 없으면 어쩔 뻔했어 Let's see magic wand My precious 동굴 가장 깊숙한 곳에 하사관 키샨이 부상당한 채 숨어 있습니다 호위에서 나가겠습니다 나는 심각한 부상을 입어서 천천히 갈 수 있으니 이해해 주게 호위캐는 위험하지만 다행히 동굴 안에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난 부상당했지만 이건 도와줘야 하네 이것도 도와줘야 하네 키샨 아저씨의 오지랖은 태평양이었습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계속 남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Let him do what he's doing, damji He is hurt, but very powerful 동굴 안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밖이 다 리젠이 돼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 혼자 어떻게 하지 제 계획은요 여차하면 도망갈 겁니다 100% 중에 1%라도 싹수가 이상하다 하면 바로 도망가는 거예요 키샨이고 뭐고 나부터 살아야지 드디어 신선한 공기를 마시게 되는군 오 다행입니다 지금 다른 분들 두 분 와 있습니다 됐어 됐어 이제 하사관 키샨과 함께 검은 바위 이쪽을 소탕하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달려요 아저씨 다 왔어요 스탈반의 전설 퀴를 완료하는 도중에 왕 29레벨이 된 깜지 5호 아홉수가 안 좋다더니 다음 편에는 저승사자와 하이파이브 여러 번 합니다 파탄반지 하나 때문에 복숭을 거짓바라요 살려주세요 왜 이렇게 죄니 빨리 되는 거야 래인 오우 라킬라키 빙 파랄스 빙 파랄스 빙 파랄스 겨우 26레벨한테 피가 이렇게나 깎인다고?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궁금하시면 다음에 만나요